브랜디, 페퍼, 하이 원반? 아 원반도 있다니까 거기 안에 공도 있어, 키위새도 있고 장난감 당연히 있지 거기 뭐 당연히 뭐 없겠어 그러면 거기 산책 갈 때 수영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거기 안에서 수영하고 엄마 차서에서 키위새를 삐삐하고서 하면 될 텐데 삐꼬삐꼬랑? 어, 아니 장난감 삐삐꼬꼬 있잖아 삐삐꼬꼬랑 엄마 차 하우스 탄다고 했잖아 내가 어 아 왜 몇 번을 말해 지금 계속 말해야지 지금 엄마 차 하우스에 삐삐꼬꼬 있고 공 안에 하이가 좋아하는 수영장 그냥 수영하고 꼬구 하는 거 있고 어 어 꼭 좀 하의 좀 갖다줘 그거 하의 수영하게 어 수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차 수영장 안에서 뛰뛰하면서 그 공도 있단 말이야 거기에 띠뛰 그 공도 있고 슬리퍼도 있어 거기 안에 슬리퍼도 갖고 오고 지금 밥 먹을 때 됐기 때문에 지금 밥 먹을 때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서둘러야 될 거야 지금 얘네들이 지금 밥그릇에다가 밥그릇에다가 어 공도 줘야 되고 지금 맛있는 것도 줘야 되는데 고구마도 있고 거기에 호박도 있고 그 양배추도 있어 어 오메가도 있고 어 서둘러 지금 얘네들 지금 배고프다고 나한테 계속 서둘러 오메가랑 그 간식 맛있는 거 달라고 하거든 지금 그 맛있는 거 그거 있어 거기에 애들 배고파서 밥 줘야 될 거 같거든 어 저기 슬리퍼 가면 브랜디가 갖고 있을걸? 아니 지금 밥그릇에다가 브랜디가 그 산책도 가야 되는데 엄마 차하우스랑 어 그 쪽 가면 있어 그래서 운동장도 있잖아 거기 운동장에 브랜디 키위랑 수영하러 가고 그 산책도 해야 되는데 띠띠하러 가야 되고 밥그릇에 엄마한테 가서요 아 페퍼가 찾는 게 있거든요 그 키위랑 만드기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엄마 차하우스 가서 엄마한테 산책도 해야 되거든요 페퍼 지금요 어 간식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맛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지금 어 그 간식이랑 페퍼가 키위새 좋아하잖아요 키위새도 있고요 거기 거기 키위새도 못 가져오세요 알아서 키위새랑 장난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면은 거기 엄마 차하우스에 엄마 차하우스에 거기 가면 들어서 그 하우스 들어가면 있어요 배고프시면 지금 페퍼가 급하다고 하거든요 아 밥그릇은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엄마 차하우스에 좀 가보시면요 삐비랑 꽂고 있어요 밥그릇은 빨리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밥은 지금 애들 주면 배고파는 애들 지금 밥 주면 되는 걸까요? 아 밥 주면 돼요 지금? 엄마 차하우스는요? 그런 게 아니야 저러가세요 ware 이런 게 아니야 저러 가세요 이런 게 되었어요 고춧가루